반갑습니다. 절단백화점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2021 심천전시회를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에 EKO 서버 절급기 4대 그리고 로봇 절급기 1대를 출품하여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직접 가져왔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개방된 자유와 창업화가 가장 먼저 개방된 심천에서 열리는 아주 중요한 전시회입니다. 홍콩과 바로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방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에서 서버 절급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전력사정입니다. 중국의 제조업의 성장속도에 전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 절급기 1대를 가동할 것 같으면 서버 절급기 5대를 가동할 수 있는 전력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서버 절급기가 많이 모급되고 있고 또한 제품이 반증이 됩니다. 유압 온도에 따라서 각도 변화가 높기 때문에 모정할 필요 없이 바로 토렘을 입력한 부분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봇 절급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도 보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양산 개념에 서버 절급기가 아주 일해야 합니다. 서버 절급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절단백화점 절단점과 김상경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서버 절급, 로봇 절급, 중고 절급기에 말하여 수강해드립니다.